hkt 48 미야와키 사쿠라의 자기소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4일 엠넷 프로듀스 48 측은 hkt 48 미야와키 사쿠라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열정과 근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미야와키 사쿠라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상큼한 표정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야와키 사쿠라는 아이돌 활동을 7년째 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에 도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지만 열정과 근성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앞서 미야와키 사쿠라는 mcountdown을 통해 공개된 내꺼야 무대에서 사랑스럽고 귀여운 비주얼로 센터를 장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엠넷 프로듀스 48은 한국의 프로듀스 101과 일본의 akb48 시스템을 결합한 초대형 걸그룹 프로젝트로 한일 양국에서 48명씩 출전합니다. 이승기가 국민 프로듀스 대표를 맡았으며 이홍기, 배윤정, 소유, 치타 등이 트레이너로 참여합니다. 오는 6월 15일 오후 11시 첫 방송됩니다. 이 기사의 사진은 엠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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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